아이언 몇번 아이언이신가요 일단 그냥 중간 아이언 8번 저 같은 경우에 스윙을 4개를 나눠요 스윙을 4가지로요 스윙을 4가지로 나누는데 드라이버랑 우드 종류 이제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쓰러치고 아크를 크게 아까 얘기했던 드라이버처럼 아크를 크게 하고 쓰러치는 용도로 첫번째 그 다음 두번째는 그것보다 조금 덜 덜 쓰러치는 거죠 아크를 좀 덜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이 이제 한 6번 아이언 정도까지 그 다음 7번부터는 맨 밑에 거로 이제 나눠서 4가지 스윙을 하는데 아마추어분들은 2가지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중간을 8번 아이언 기준으로 8번 9번 피팅 밑으로는 좀 컴팩트한 스윙을 해야 되고 8번 이후로 7번부터는 좀 더 와일드한 스윙을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컴팩트한 스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중심이 왔다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일단 뭐 이것도 되게 단순한 얘기긴 하지만 어드레스 때 중심을 약간 왼발 왼발 허벅지 쪽에 놔야지 좀 덜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왼발 허벅지 쪽에 8번 아이언부터는 왼쪽 허벅지 쪽에 두고 제자리에서 스윙을 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일단 이거는 스윙 아크랑 이 스윙 머리 움직임 그 두 가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 아이언부터 이제 7번부터 한 거죠 이제 7번부터는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 왜냐면 7번 아이언 까지는 사실 저처럼 뭐 3가지 4가지 정도 나누긴 해야 되는데 아마추어분들은 너무 많이 나오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사실 7번 6번 5번 까지는 중간에 놓고 그 다음 4번 아이언부터 우드 종류로 갈수록 약간 중심이 우측으로 가고 드라이버로 갈수록 점점점 더해서 제일 우측에 놓고 치는 게 드라이버인데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만 나눠서 7번부터는 약간 센터에서 약간 우측에 놓고 친다 생각하고 쭉 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8번 아이언이지만 7번 아이언이나 6번 아이언 치듯이 약간 뒤에서 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탄도가 많이 뜨겠죠 정상적인 샷은 아니었던 거예요 안 맞는 샷을 친 거예요 방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8번 아이언인데 안 맞는 샷을 치면 중심이 우측에 있을 것이고 백스윙 아크도 커지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탄도가 좀 너무 많이 떴어요 네 왜냐면 뒤에서 공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가끔 탄도가 너무 높이 나서 내가 원하는 번호의 아이언이 거리가 안 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체중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쳐놓고선 캐디분한테 아니 거리 맞냐고 잘못 들었다고 나는 이거 이 정도 나가는데 왜 짧게 떨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드라이버는 멀리 치는 거지만 아이언은 목적 자체가 정확하게 앞뒤 거리감을 맞추기 위해서 치는 체거든요 그런 거 같지 않다 그러면 아이언도 드라이버처럼 둥글고 크게 만들면 되는데 아이언은 얇고 쇠로 만든 이유가 앞뒤 거리감을 맞추기 위해서 애초에 만든 체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아이언은 중심을 왼쪽에 놓으시고 스윙을 최대한 아크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중심은 약간 왼쪽으로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와 굿샷 정말 정 가운데에 떨었습니다 8번 안 해도 탄도도 좋고 150m를 훌쩍 넘기네요 백스윙을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는 백스윙도 줄인다 코킹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언을 칠 때는 절대적으로 저는 코킹을 하지 않아요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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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손목을 안 움직이고 똑딱볼 저희가 골프 처음 시작했을 때 똑딱볼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놓고서 서서 해보세요 그러면 탁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는 게 제일 정확하죠 대신 거리가 보다시피 10m 20m 밖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똑딱볼처럼 내가 300야드를 칠 수 있으면 그게 답이지 않나 어 뭐 같이 투어도 뛰어보셨지만 물론 이제 어 많이 선배이긴 하지만 허스쿠프로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브도 그렇지만 특히나 아연 정확도 쇼게임도 잘하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 잘하시네요 아연 정확도가 좋잖아요 지금 허인의 프로의 얘기가 어떤지 좀 듣고 싶어요 저도 이제 아마추어 골퍼들이 아마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보면 저는 항상 그 아연을 못 치시는 아마추어도 보면 너무 드라이버 치듯이 아연을 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허인의 프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하듯이 아연을 너무 체중을 오른쪽에다 두고 칠려고 하시는 아마추어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역시 같은 허씨에 같은 프로가 봤었을 때는 역시 공통점은 거기 허프로님이 계셔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허서쿠프로님께서 하시는 스윙이 진짜 제가 이태까지 아는 우리 TV에 나오는 프로들 중에 제일 컴팩트하고 제일 정확한 스윙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같은 허씨라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보시면 아마추어 TV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일 깔끔하고 제일 깨끗하고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스윙이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게 컴팩트한 건데 그러면 이제 거리가 조금 안 나갈 수는 있죠 너무 칭찬만 하면 또 우리 프로님 너무 칭찬만 하면 보시는 분들이 짠네 짠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정말 제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허프로님처럼 한 우두까지도 우두까지도 허프로님처럼 치면 그냥 똑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인의 선수의 드라이버 허서쿠프로의 아연 그러면 몇 승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 우승할 수 있죠 네 오늘 두 허프로님의 케미가 점점 달아오르고 또 빛나는 거 같은데 자 어프로치 어프로치는 사실 이런 매트에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라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 이런 매트에서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얘기로 해가지고 풀어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게 아마추어분들 지금 춥잖아요 그러면 추울 때 이제 라운딩을 나가서 이제 생크도 많이 나고 미스샷이 많이 난다라는 거죠 무슨 기술 이런 스핀을 많이 먹이고는 이따가 얘기해 드리고 일단 기본적인 정확하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어프로치에 라이 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라이라는 거는 이쪽에서 보면 앞에가 이렇게 들렸냐 뒤에가 들렸냐인데 보통 웨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분들은 대다수 피팅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라이 각이 보통 업라이트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체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기준 키가 뭐 180 정도로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추어분들이 어드레스를 편하게 쓰시면 앞에가 들릴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걸 세우든지 해야지 이 라이 각이 맞거든요 보통 어드레스를 편하게 섰을 때 근데 그걸 사실은 피팅을 해야지만이 맞는 건데 거의 피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손목을 세워서 이렇게 일자로 맞추는 게 아니고 거리를 가깝게 서서 맞추는 게 더 좋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거를 어떻게 맞추냐면 최대한 가까이 서는 거예요 퍼터처럼 퍼터처럼 이 갭을 최대한 원래는 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 반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너무 범위가 넓은 얘기라 정확하지가 않고 이 손이 옷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서서 상관이 없어요 이것만 맞으면 그럼 최대한 이렇게 가까이 서게 되면 편하게 어드레스를 해도 라이 각이 맞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라이 각을 맞추고 정상적인 어드레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당장 피팅을 하거나 그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최대한 가까이 서는 거죠 그러면 라이 각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생크가 난다든지 미스샷이 크게 나는 샷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말 가깝게 쓰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가 이렇게 들려있으면 박혀서 덮이거나 아니면 여기 어금니 이쪽 샤프트 안쪽 이 안쪽에 맞았을 때 생크가 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안쪽에 맞는 거 아니면 왼쪽으로 덮이는 샷이 나오는 이유가 이 라이 각이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라이 각을 맞추려면 손목을 세워서 손목을 세워서 라이 각을 맞추는 게 아니고 원래 쓰던 편한 어드레스에서 가까이 서기만 해도 라이 각을 맞출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서서 제 지금 체는 저한테 맞춰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사실 가까이 제가 지금 가까이 서면 이렇게 뒤에가 들려요 사실 저는 이제 정상적인 어드레스로 이 정도로 서야지 맞는 건데 이건 이제 저한테 맞춘 거니까 근데 아마추어들은 집에서 지금 보시면서 집에 있으면 빽 꺼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서보시면 앞에가 아마 들릴 거예요 편하게 있으면 대부분요 네 대부분 라이를 피팅을 하셨어요 너무 좋은데 그래도 나는 약간 생크가 나는 거 같기도 하고 임팩트가 좀 어디 공이치 러닝 업 프로치는 오른발에 놔야 되고 로브샷이나 띄우는 샷 할 때 왼발에 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 정도는 다 아시는 거죠? 그 정도 하이클래스로 가는 거 같아요 수제에 높아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다 지금 아마추어분들이 하기에는 뭐가 더 좋은 건지 뭐가 더 쉬운 건지 모르잖아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을 오른발에 놀수록 더 쉬운 샷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른발에 놀수록 아 더 정확하게 칠 수 있다 단 단점이 스피를 먹이기가 스피를 주는 샷을 하기가 어렵다 라는 게 단점이지만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에는 오른발에 놓는 게 러닝 업 프로치를 할 때의 공 위치가 가장 베스트다 라는 거죠 음 그 다음 이제 조금 조금씩 왼쪽으로 올 때마다 이 터치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려운 고급 스킬이 들어가야 되는 샷이 되는 거다 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래도 나는 러닝 업 프로치는 너무 싫고 멋도 안 나고 나는 좀 띄워서 스피너를 좀 이렇게 해서 하는 샷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만 네 원래는 왼쪽 발에 놓고 헤드를 오픈을 해서 백스윙을 바깥쪽으로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은 가까이서 직접 잡아주지 않으면 사실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하시던 대로 전부 다 똑같이 하시고요 공 위치 왼발에 놓으셨죠 근데 원래는 헤드를 여셔야 되잖아요 헤드를 안 여는 거예요 그냥 방향도 어드레스를 왼쪽을 보고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일자로 보고 쓰시고 공만 왼쪽에 놓으시는 거죠 헤드를 열지 않고 그러면 뭐 그게 뭐가 돼 근데 여기서 하나 해야 될 게 스윙을 아웃에서 인으로 하는 거예요 벙커샷 하듯이 아웃에서 인으로요 벙커 레슨도 나중에 하게 되면 하겠지만 아웃에서 아웃인으로 벙커샷 하듯이 아웃으로 들어서 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핀은 방향을 제대로 봤지만 스윙 계도가 아웃에서 인이기 때문에 공이 출발이 왼쪽으로 출발이 돼요 그래도 핀을 왜 바로 봤냐면 떨어지고 나서 스윙이 우측으로 먹기 때문에 방향을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분명히 이렇게 들어서 공 왼쪽에 헤드는 열지 않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와 그래서 헤드를 오픈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헤드를 오픈하게 되면 로프트가 이제 많이 누워지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디에이를 맞든 조금 타핑을 맞든 거리 차이가 확 틀려지고 너무 어려운 샷이 되고 가끔 약간 러프인데 헤드를 열고 로프샷을 하려다가 공이 탁 쳤는데 안 움직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빠지는 경우에 봤나 못 봤나 하고 사실 다 봅니다 어쨌든 그런 샷이 나왔을 때 정말 얼굴 빨개지는데 오픈을 하게 되면 공이 들어가는 각도가 정말 예민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띄우고 싶기는 하고 스핀도 먹이고 싶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한 게 헤드를 오픈하지 않고 공 위치만 왼발에 놓는 거죠 공 위치만 그리고 스윙 궤도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는 건 그만큼 이 그루브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해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까지 다 쓰기 위해서 스윙 궤도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하시면 스핀을 훨씬 더 먹이는 샷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굴릴 수 있으면 굴려라 너무 띄우려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말 그대로 러닝 어프로치 잘 할 수 있는 팁도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러닝 어프로치가 제일 좋죠 러닝 어프로치가 좋다기 보다는 공 위치가 오른발일수록 정타를 맞추기가 더 쉽기 때문에 러닝 어프로치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같습니다 오른쪽에 공을 놔야 되기 때문에 더 쉬운 어프로치를 할 수 있어서 단 헤드를 오픈하는 경우가 생겨요 오른쪽에 놓으면서 헤드를 이렇게 어디를 쓸 때 헤드를 이렇게 오픈해서 놓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절대적으로 헤드는 일자로 바로 놓으셔야 돼요 오른발에 러닝 어프로치 하겠다고 해서 오른발에 놓고 헤드를 여시면 의미가 없는 샷이 되는 거예요 러닝 어프로치도 아니고 로브샷도 아니고 그러니까 헤드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오히려 닫히는 건 괜찮아요 닫혀 있는 거 차라리 열리는 거보단 정확하게 치기 위한 샷을 하기 위해서는 헤드가 오픈되는 거보다는 닫히는 게 나니까 공 오른발에 놓고 헤드가 열리지 않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러닝 어프로치 할 때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핸드 퍼스트를 얼마나 또 해야 되고 이럴 때 궁금해 하거든요 핸드 퍼스트는 탄도 조절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클럽을 제가 어떤 클럽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냐 요즘에 예전에는 샌드 에스라고 해서 그거 한 자로 밖에 없었어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요즘에는 뭐 58도도 있고 60도도 있고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어떤 어프로치를 잡았냐에 따라서 조금 더 굴리기 위해서는 핸드 퍼스트가 돼 있는 게 맞고요 아 그렇게까지 굴리지 않아도 될 때는 예를 들어 56도를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핸드 퍼스트를 안 하셔도 돼요 아 60도를 쓰시는 분들은 핸드 퍼스트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아 각도마다 조금씩 핸드 퍼스트 양을 조절하면서 아 이해하기 엄청 쉬운데요 그렇게 이야기 주시면 그러게 말이에요 쏙쏙 들어옵니다 네 버터는 정확하게 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손목을 일단 안 움직이는 거 이게 손목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좀 드라이버도 그렇고 아이언도 그렇고 어프로치 손목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만큼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더 좀 더 깊게 받아들여셨으면 좋겠고요 손목을 최대한 안 움직여야지 잘할 수 있다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손목을 안 움직이려고 할 때는 어드레스를 하고 핸드 퍼스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안 돼 있는 거랑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체외 로프트를 어떻게 맞춰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거에서 손목을 어떻게 하면 안 쓸 수 있느냐가 저 같은 경우 손목을 제가 많이 쓰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어드레스를 조금 오른쪽으로 해요 손목을 약간 이렇게 비틀어 놓는 거죠 그러면 되게 어색하고 불편해서 이게 손장난이라고 그러죠 손장난을 잘 안 하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 컨디션이 좋을 때 좋을 때는 반대로 왼쪽으로 약간 핸드 퍼스트를 하고 해요 그때는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제가 살짝 살짝 손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이 다 될 때거든요 그래서 약간 컨디션이 좋고 제가 거리감이 좀 잘 맞고 오늘 좋다 싶으면 약간 왼쪽으로 가고요 오늘 조금 내가 손목을 좀 많이 쓴다 그럴 때는 손을 약간 우측으로 가요 그래서 우측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손목이 이쪽에 돼 있으면 움직이는 게 불안정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손목을 안 쓰게 되거든요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은 조금만 이렇게 들어도 손목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 퍼스트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네 이건 저만 하는 거라서 방향은 손목 안 움직이는 걸로 커버한다 조금 더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공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의 눈 위치라든지 그런 거는 또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건 없네 공 위치 눈 위치는 제가 어드레스를 했어요 중심이 지금 약간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별 차이가 안 나요 제가 떨어뜨려 볼게요 지금 여기 앞에 떨어졌어요 네 스탠스 안 움직였죠 어드레스를 다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중심이 약간 뒤쪽이에요 티는 안 나지만 떨어뜨려 볼게요 다르네요 벌써 이만큼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떨어뜨려서 내 위치를 확인한다는 거는 중심이 약간 앞이냐 뒤냐 우측이냐 좌측이냐에 따라서 공 위치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 위치는 정말 미세하게 한두 개만 차이가 나도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걸 어떻게 일정하게 맞추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근데 본인이 계속 중심을 약간 뒤쪽이나 앞쪽이 했을 때 잘 맞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준으로 내 신발로 맞춰두는 게 좋아요 신발로 헤드를 하나, 두 개, 반 세 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두 개에서 공 하나 그러니까 헤드 두 개에서 공 하나를 놓는 거를 하거든요 일단 앞뒤 간격은 제 왼발 기준에서 헤드 두 개 반을 해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헤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 됐을 때 위치를 아! 나 오늘 포트가 좀 잘 되는 거 같아 그러면 그걸 세이브를 시켜놓는 거예요 다음에도 왜냐면 이건 바뀌지가 않거든요 신발 위치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공이 왼쪽으로 좀 미스가 오늘 난다 했을 때는 공 위치를 조금 오른발 쪽에 놓으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미스가 좀 난다 했을 땐 공 위치를 왼발에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앞뒤 간격은 내가 잘 맞았을 때 위치로 헤드 두 개 내지는 세 개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맞춰서 해놓으시면 되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디가 더 좋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내 공이 왼쪽으로 미스가 나냐 오른쪽으로 미스가 나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미스가 나면 공을 오른발에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미스가 난다 그러면 왼발에 놓으시면 됩니다 아! 상황 상황에 맞춤형 레슨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어드레스 기본 정렬 또한 이제 본인이 잘 맞았을 때를 기준으로 좀 셋업을 해가는 게 중요하네요 눈 이거 절대 중요하시면 안 돼요 왼쪽 오른쪽 앞뒤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랑 공통점이 너무 많다는 걸로 역시 진짜 아까 제가 중간에도 한번 짚어드렸지만 진짜 살아있는 레슨인 것 같아요 실전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레슨이니까 아마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보시면 아마 스코어를 줄이는데 또 골프를 더 잘 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허인의 프로와 레슨으로 이슈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정말로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